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주세요. 이런 내용에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고 하죠. 여성 징병제에 대한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찬반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젠더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여성 궁복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 징병제, 법적인 실현 가능성은 어떨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여성 군복무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여성 징병제나 여성 군복무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1999년 헌법재판소가 군 가산점제의 위험 판결을 내리면서부터입니다. 그해 12월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해 복무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한 병역법 3조 1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고, 이후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이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헌법재판소는 합헌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여성의 군복무를 현실화할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실제로 2009년 국방부는 병역자원부적 등을 이유로 여성지원병제의 도입 방안을 검토했고요. 2011년까지 검토작업을 끝낼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군필자 가산점 제도 추진 논란에 이어서 여성 복무 방안 찬반 논란이 거세해지자 검토작업을 중단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군 당국은 인구 감소로 병역 자원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여성 군복무 제도를 꾸준히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해외의 경우에는 여성 징병 제도를 도입한 국가가 북한, 이스라엘, 노르웨이, 스웨덴, 볼리비아, 차드, 모잠비크, 에르트리아 이렇게 8개국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여성이 24개월, 남성은 30개월을 각각 복무하고 있고요. 단 여성은 결혼, 임신, 종교 등으로 면제가 가능해서 실제 전체 여성의 40에서 50%만 군대에 간다고 하네요.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정말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긍정적인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우리가 이런 것도 하나의 편견이고 이제는 이런 것을 꽤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경찰에서도 이제 여성 경찰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이런 부분들에서 신체적인 불평등한 합리적인 차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복무를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다면 Y10 라디오 양서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안미현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미현 변호사입니다. 요즘 변호사님 AI라는 별명을 제가 불러들었더니 자주 그렇게들 부르시는 것 같아요. 많이 유명해졌죠? 네. 그렇게 많이들 불러주십니다. 명함을 이제 새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또 준비된 사연 듣고 우리 안미현 변호사님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1년 전 카페에서 우연히 남자친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남자친구는 적극적으로 제게 다가왔고 우리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남자친구는 사귀는 내내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만나 인사도 드렸고 만난 지 200일쯤엔 반지를 건네며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저는 프로포즈를 받아들였고요. 그렇게 남자친구 부모님께 인사드릴 날만 기다리던 중 제게 소짱이 날라왔습니다. 기막히게도 남자친구의 아내가 제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을 저질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저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입니다. 저는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이대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나요? 저를 감쪽같이 속인 남자친구를 향해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없는 건가요?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다. 기가 막힙니다. 정말 전혀 눈치를 못 챘을까요? 작정하고 속이는 거를 또 알아채기는 어렵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례가 특이한 게 아니라 빈번하게 발생이 돼서 상담 오는 사례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요. 이게 의외로 또 기러기인 경우, 기러기 부부로 살고 있는 경우, 또 주말부부로 살고 있는 경우, 또 일정 정도는 주중에는 잘 이렇게 기가 시간을 체크를 안 하시는지 이런 경우가 실제로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작정하고 속이려고 들면 정말 속수무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소장이 왔습니다. 그러면 남자친구 아내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까? 아내에게? 지금 소위 상간소송이라고 하죠. 손해배상 청구가 상간소송에서 인정이 되려면 상간자라고 지목하는 사람이 내 남편이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외도를 저질렀는가 그 부분까지 면밀하게 입증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우자한테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연에서는 나는 남자친구가 미혼인 걸로 알고 있었고 그리고 나한테 프로포즈까지 하고 결혼 전제로 우리 집에 와서 인사도 드리고 했단 말이죠. 이런 사정들은 유부남임을 전혀 알기 어려웠을 사정으로 충분히 인정 가능해 보여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면 손해배상 청구에 따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이 사례로 들어가서 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남자친구가 프로포즈를 했다는 점은 남자친구가 미혼이었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가장 유력한 사정으로 보이고요. 집까지 와서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런 사정들에 두 분이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이라든가 문자 내용 같은 거를 보면 은연 중에 남자친구가 자신이 미혼이라는 점을 어필하는 대화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서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 그 남자친구의 친구들이 이 사람이 기혼인 거를 알았을 텐데 같이 동조해가지고 이 친구가 미혼인 것처럼 도와준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도 상담을 해보면 가끔 있죠. 네, 이런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준 내용이 있다며 그런 부분도 사실 증거에도 활용할 수가 있고 그 친구들 상대로 해서도 정말 나중에 문제를 삼고 싶을 것 같은데요. 이 남자친구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실상. 그런데 이제 만약에 교제 관계에서 남자친구가 교제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돈을 좀 빌려달라, 갚을 의사가 없이 그런 점들이 발견이 된다면 사기죄 등의 재산죄를 문제 삼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교제 중에 협박이나 폭행 등을 저질렀다고 하면 협박죄, 폭행죄 등으로 고소를 할 수 있으나 지금 정확하게 탁 떨어지는 형사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예전에는 혼인빙자 가늠죄가 있었는데 이게 아직도 있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상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설명을 조금 해주시죠. 예전에는 형법 제304조의 혼인빙자 가늠죄, 즉 결혼할 것처럼 속여가지고 부녀를 기망해서 가늠한 자를 처벌하는 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없어진 지 사실 꽤 됐거든요. 2009년 11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이 죄는 일단 처벌 대상이 남성뿐이다라고 해서 평등에 반하고 그리고 여성을 보호한다고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인하고 있어서 여성의 존엄과 가치에 역행하는 법률이다. 그래서 이것은 위헌이다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이 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여기서 이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게 결국에는 잘못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릇된 판단에 기초한 성적 자기결정권이기 때문에 결국은 침해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은 뭘 의미하나요? 일단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거는 우리 헌법 제10조를 보면 인간의 존엄과 같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라고 정해져 있거든요. 이 성적 자기결정권은 내가 스스로 내린 결정에 따라서 나의 책임 하에 내가 누구와 서계기를 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지금 그 혼인빙자 간음죄뿐만 아니라 간통죄의 경우에도 2015년에 위헌 판결을 내렸는데 그 근거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라는 이유였거든요. 그게 왜 침해가 되느냐. 결국 내가 누구와 서계기를 하느냐는 나의 자유인데 이것을 형사처벌하게 되면 그 자유가 그 자체로 침해가 된다라는 이유인 겁니다. 그러면 자신이 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잘못 행사한 데에는 손해배상이라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될 것이지 이걸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반한다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입장이었죠. 하여간 제가 이 사연 가지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이와 관련해서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부정행위를 해버리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과연 내가 제대로 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건가 아직 저한테 굉장히 퀘스천마크가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연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형사적인 부분은 안 되니까 그럼 민사적인 부분이 가능하느냐? 가능합니다. 다행입니다. 네. 저희 이런 류의 사건에서 판례는 미혼 당사자한테 상대방이 기혼자이냐 여부는 내가 그 사람이랑 사귈지 아니면 관계를 계속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사정이다. 그렇죠. 라고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망을 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도록 유도한다거나 하면 이 행위는 결국 민법 제 750조에서 정하고 있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거든요. 결국 판례가 말하는 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위법하게 착오를 일으켰으니 거기에 대한 불법 행위 책임을 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해자는 남자친구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즉 나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는 이제 민사적으로는 인정이 됐군요. 그런데 이제 형사적으로는 아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형법은 그 죄용법정주의에 의해서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의 분노를 일으킬만한 사연과 같이 사연을 가지고 우리 안미연 변호사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안변호사님 오늘 자세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자주 들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양서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티아라의 거짓말 들려드릴게요. 양서영이었습니다.